세계적인 악성전염병 피해 상황입니다. 지금 세계 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변종비루스가 파격적인 속도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탈리아에서 변종비루스에 의한 두건의 집단감염사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나라 북부에 위치한 벌련야에 있는 한 병원에서 6명의 환자와 4명의 의료성원이 집단적으로 감염됐는데 구체적인 변종 형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편 밀라노시에 있어도 또 다른 변종비루스 집단감염사건이 발생했는데 조사결과 시에 있는 유치원과 서학교에서 먼저 감염자가 나온 후 가족 성원들에게까지 감염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집단감염사태들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이 나라 보건성은 감염지역들을 위험지역으로 정하고 차단저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변종비루스에 의한 감염률이 지난 몇 주일 동안에 3.3%로부터 14%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프랑스 수상은 자국의 전염병 전파 상황이 변종비루스의 전파로 해서 매우 심각한 단계에 직면했다고 하면서 주민들이 보다 각성할 것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 나라의 감염자 수는 334만 1,365명 사망자 수는 7만 9,423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럼 현재 유럽에서 변종비루스 전파가 가장 심한 나라인 영국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잉글랜드 소부에 있는 한 마을에서 남아프리카 변종비루스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서 그 지역의 전체 주민들에 대한 검사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보건 관계자는 변종비루스 전파를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하면서 증상이 없는 사람들도 모두 검사에 참가할 것을 여구했다고 합니다.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에서도 전염병 전파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8일 현재 전국적인 사망자 수가 23만 2,170명으로서 사망자 수에 있어서 여전히 세계적으로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사망자가 많은 원인을 정부가 전염병 사태에 똑바로 대응하지 못했으며 일부 주민들이 전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서 적용한 제한조치와 방역조치들을 시끄럽게 여기면서 지연은 무시한 데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에콰도로에서도 피해가 악화되고 있는 속에 수도 업기 또에서는 중증 환자가 증가해서 보건 시설의 수용 능력이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악성 전염병의 전파에 대처해서 아리랜트나에서는 2월 28일까지 외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하고 국경을 폐쇄하기로 결정했으며 그리스에서는 전국적인 봉쇄 조치를 15일까지 연장했다고 합니다. 8일 현재의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전날보다 29만 9,700여 명 더 늘어나 1억 697만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사망자 수도 7,570여 명이 더 늘어나서 233만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디아의 북부 산간지대인 우타르크 한두주에서 7일 빙하가 밀려 내려와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재해는 오전에 일어났는데 두 개의 발전소 건설장이 커다란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건설장들에서는 약 120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피해 지역들에서 19의 시체가 발견됐으며 약 20명의 노동자가 굴안에 갇혀있다고 합니다. 주의 한 관리는 약 150명이 행방불명됐다고 하면서 빙하가 갑자기 밀려 내려오면서 발생한 큰 물에 의해 사람들이 떠내려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껑거에서 거릴라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큰 송송이라고도 부르는 거릴라는 류인원 가운데서 제일 큰 종이며 몸 구조가 사람의 가장 가까운 동물로서 국제적인 보호동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거릴라는 소식지의 파괴와 밀려팽이로 해서 그 마리수가 60% 이상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껑거에서는 거릴라를 보호하기 위해 국립보호구를 설립하고 여기서 옴지를 잃은 새끼 거릴라들을 데려다 일정한 기간 키운 다음 야생상태에 놓아주고 있다고 합니다.